근데 형 좀 달라졌어? 지금 대화가 안 돼요. 대화가 안 돼? 네. 방법이 없어요.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지? 네. 많이 연구했어요. 그리고 팔이 너무 두꺼워지셨어요. 원래 안쪽이 되게 크셨는데 바깥쪽도 그만큼 커져가지고 레디 고! 탑힘이 말이 안 돼요. 아예 바뀌었지? 네. 다른데요 이거? 아 그래요? 네. 다를 이게 좋죠? 아 그래요 그리고 1,2,1 와아 오우 오우 씨 와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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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자, 한 번 한 번. 지금? 네. 고. 회복 이게 많이 안 돼. 이렇게 더 버티시면 상대방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난 이방향 좋아. 안 되네요. 난 이방향 좋아. 나 이방향 좋아. 나 이방향 좋아. 터뜨리로? 마지막으로? 어? 와 진짜 심장해, 진짜. 너무 아파 어? 자녀 형 힘 빠진 거 아니겠는데? 어? 힘 빠지는 거 같은데요? 들어와 국내 아닌 저거죠?